자, 마법을 부려볼 시간이네요. 오늘 어떤 테마 볼까요? 뾰로롱. 얍. 아, 리튬. 단골 손님이죠. 거의 테마술사, 거의 2차전지술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봐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 장세가 계속 2차전지랑 맞물리게 되면서 소재주들, 그다음에 이러한 광물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드리는 말씀들도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하기가 조금 무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도 금일은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리튬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포스코에서 리튬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한다는 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고 구체화가 되고 있다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리튬 관련주들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인수를 하게 됨에 따라서 리튬 사업에 대한 이러한 진출,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리튬을 생산을 하는 포스코 HY 클린 메탈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을 하겠다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리튬으로 해서 포스코가 관심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대장주 격으로 해서 금일 리튬 관련주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지 이슈가 되는데요. 바로 포스코가 아니라 포르투갈. 포르투갈의 총리가 이번 주 11일부터 1박 2일간의 약간 방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1위 리튬에 대한 이러한 매장량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을 때 리튬에 대한 또 어떠한 이러한 기대감이 생기는 게 아니겠느냐 이러한 소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포르투갈 총리가 내방을 하게 되면서 아마 반도체, 다시 말해서 SK와 삼성전자의 방문을 이미 일정이 잡혀있다는 이러한 소식들도 같이 잡혀있습니다. 아무래도 방문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공장 증설이나 그 밖의 내용들이 또다시 한 번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포르투갈 총리가 내방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반도체에 관한 내용들, 리튬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이제 시작일 수 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지금 리튬에 관한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강한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EV 첨단 소재입니다.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전에 감자를 단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EV 첨단 소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FPCB, 회로기판을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였는데 신사업으로 리튬에 관한 이러한 내용으로 신규 사업을 단행을 하게 되면서 리튬 관련주로 부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EV 첨단 소재가 수사 리튬에 대한 이러한 공급사를 확보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 가는 게 서 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에 이미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아무래도 시총이 낮다 보니까 또 강한 상승세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튬에 대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러한 강한 테마군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금일도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감자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간에 이와 같은 정말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깊은 조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차라리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무색할 정도로 금일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체가 조금 애매한 실적이 또 밑받쳐주지 못하는 이러한 종목군은 저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포스코 엠텍이 차라리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포스코 홀딩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죠. 그래서 지금 EV 첨단소재 금일도 상가를 기록을 했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상 공략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제 관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다이나믹 디자인입니다. 다이나믹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리튬 관련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상승 나온 게요. 다들 아시다시피 많이 아시겠지만 바로 EV 첨단소재가 약 2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대주주 공각으로 인해서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요. 다이나믹 디자인인데요. 리튬과의 이러한 리튬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제가 차토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올 때 물론 점상으로 상승이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 한 번도 반등세를 안 주고 바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16,500원에서요. 한 번에 반등 안 하고 다시 원자립격인 4,000원, 4,500원 부분까지 하락이 나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요. 공격적인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그리고 웬만하면 차라리 EV 첨단 소재가 좀 더 낫고요. 웬만하면 공략하지 않게 따라 않는 게 낫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테마라는 게요. 물론 실체가 없고 이런 것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직접성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라리 리튬에서 공략을 하시려면 포스코 엠텍이 낫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추가되면서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다른 게 아니라 철강에 대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철강 포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시총이 낫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는 그 바로 관련 그룹사인 포스코 엠텍이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도 공략을 하실 거면 조정을 줬을 때 포스코 엠텍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바로 또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엠텍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대략적으로 한 8,300원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포스코 엠텍이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리튬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부가 그다음에 테마군이 조성이 되게 되면서 지난해부터 그다음에 올해 본격적인 상승 멜리가 시작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기준으로 100% 상승이 나와도 어떻죠? 더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기본으로 100% 이상은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래도 포스코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100% 이상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포션 기법에도 해당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와 기법과 같이 융합이 되어 있고 재료까지 맞아 떨어지는 이러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EV 첨단 소재나 다이나믹 디자인보다는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엠텍 공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시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거래량은 700만 주예요. 제가 필요 에너지가 하루에 얼마라고 했죠? 지금도 표시를 해놨지만 바로 2,500만 주 정도의 하루 에너지가 증가가 되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보다는 아마 조정을 다시 한번 줄 거예요. 조정을 주게 되면 다시 말해 제가 표시를 좀 해볼게요. 지금 포션 기법에 해당되는 게 이 라인이죠. 그래서 지금 P2라인은 이렇게 있지만 사실 P3라인도 되게 괜찮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전고점 돌파를 나오게 되면서 2만 4천 원 부근에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락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급락과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포션 기법과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라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공략을 하고 만약에 어차피 주식은 계속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에너지가 채워지게 되면 그 위에 신고가에서 매물이 없는 그런 구간을 바라보셔도 되겠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약 한 700만 주이기 때문에 지금 금일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따라잡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리튬 테마를 살펴봤고요. EV 첨단 소재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 보수적으로 특히 다이나믹 디자인은 웬만하면 공략하지 말자라는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리튬 관련주 가운데서는 포스코 엠텍이 제일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몇 주 내내 이 말씀 반복을 하셨는데 오늘도 포스코 엠텍 두 자릿수 상승세 지금 불을 뿜고 있죠. 포션 기법상 아직까지도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지만 아무 자리에서나 공략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 포션 기법 공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관련한 자료지 그리고 공부 내용을 전수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셔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비밀번호 1123 숫자 4자리 치고 들어오시면 100%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니까요. 노란톡방에서 테마술사 차현우 님도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히든 종목으로 주셨었는데 오늘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지금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40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공략 가능한 경우의 수가 아직 있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기법 강의 시간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다음 테마도 알아봐야죠. 오늘의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걱정하고 있을까요? 자 보여주세요. 뾰로롱. 아 에코프로 관련주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금일 굉장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뽑아온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추천드린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금일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너무 많은 그룹주들이 너무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뽑아온 이유기도 합니다. 사실 금일 다들 아시겠지만 지수 흐름이 굉장히 많은 왜곡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도 해주셨지만 대략적으로 1200개의 종목들이 다들 우수수익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2차전지 관련주 특히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많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와 같은 현상 때문에 왜곡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에코프로가 아니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포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금일 좀 하락도가 좀 깊지 않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요. 금일 상승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짚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3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금일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이 부분에도 두 가지가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상장을 한다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바로 2차전지 바로 또 핵심 소재인 바로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달 말에 상장 청구 특히나 또 코스닥이 아닙니다.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로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한다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길이죠. 바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러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한다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또 상승세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와 연관성이 금일 상승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출액이 아무래도 2차전지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고 그다음에 제가 응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기대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출도 무려 이미 20년도보다는 3배 이상 증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아무래도 상승 재료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상승 나오는 이유 부분에서 꼽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볼 텐데 바로 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바로 그냥 바로 지주사격이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금일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지금 상승, 아까 제가 광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가가 무려 27% 급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연봉으로 잠깐 보게 되면요. 이거는 정말 600%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만 이미 600%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딱히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저도 딱히 생각이 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 가격까지 보유자가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주변 지인들도 이거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에코프로를 1만 5천 원, 1만 4천 원대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까지 사실 홀딩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아무래도 주변 지인들도 장기 투자자분들은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에코프로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단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일도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익 이상을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만약에요.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제가 테마술사하고 제가 포션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포션기법에서 저는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건 아니고 거래대금, 다시 말해서 시총이 높은 종목은요. 거래대금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대략적으로 380만 주 정도 이때가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지금은 방금 제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거래량이 한 380만 주 정도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 캔들 패턴 있죠. 캔들 패턴이 석별형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고정권에서도 약간 단봉을 그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한 380만 주, 360만 주 정도 에너지가 채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래도 아직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환불로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보유장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술적인 관점으로 해서 제가 한번 에코프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는 계속 기대감은 같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론 후발주를 공량을 하지 않겠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금일 또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사실 외국계 보고사나 이런 데는 이미 너무 많은 밸류에이션을 너무 많이 쳐줬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공매도의 세력들과의 이러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거를 단숨이 그냥 우습게 보듯이 정말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BM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이니켈 양극제를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로 해서 이미 다들 알고 있는 그러한 업체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다 비슷한 관점입니다. 단타로는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수인 이상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후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물론 그때 공모가나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조금 너무 부담스러운 그러한 위치에 있다. 다시 말해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보다는 상승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약 한 215%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똑같습니다. 거래량보다는 아무래도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600만 주 정도 이상 증가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미 신고가 영역에다가 다시 한 번 기술적인 관점으로 해서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러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상승이 나온다는 건 이미 이전에 보유했던 물량들이 나오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마 회전률은 한 번씩 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그 차익 매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받아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나오게 되려면 다시 한 번 에너지, 거래 대금이 다시 한 번 증가가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휘둔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바로 에코프로HN입니다. 에코프로HN 같은 경우에 금일 5%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에코프로HN은 환경사업부에서 인적 분할된 그러한 법인인데 제가 미세먼지가 코로나 이후로 해서 굉장히 중국이 산업화를 이제 다시 한 번 재가동이 되게 되면서 미세먼지나 그 밖의 탄소 중립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에코프로HN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그룹주로 해서 후발주로 해서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보게 되면 양극재 도펀트라고 하는 이러한 부소재 개발, 그 다음에 유기전자재료 분야의 사업을 또 진출할 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2차 전지와는 밀접한 이러한 내용들은 없지만 이러한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테마가 지금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또 이슈가 되면 에코프로HN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이러한 기대감도 지금 부각된 게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HN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이 당시에도 포션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많은 그러한 부분이 제 기법에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 정말 많은 또 상승세를 후발주격인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많은 상승세를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미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차후에 더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요. 물론 더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점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호가창에 이런 부분들이 진입을 해야 되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진입을 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사 눌린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미세먼지 저감이나 탄소 중립 그 밖의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이러한 또 진출 기대감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전구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에코프로 HN을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